상황골 상사리야 시터 소리가요 이제 자동으로 나와요 아이고 대단해요 대안추위 대단하네요 네 주말에 또 강추위 소식이 있잖아요 네 한강도 마침내 얼음이 얼기 시작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얼음을 녹이는 북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꽁꽁 얼어붙은 그 대안추위를 북소리가 녹이다뇨 대관령 눈꽃축제장에서 들려오는 북소리 들었거든요 아 네 거긴 평창이지 않습니까 네 동계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평창에서 북소리가 들려온다 어디요? 아 네 들리네요 그러니까 겨울연희축제 한마당을 앞두고 울리는 북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22일부터 대관령 눈꽃축제장에서 열리는 2016 평창 겨울연희축전 사물놀이 연희팀들의 북소리인데요 네 네 자 겨울 동장군을 뒤흔들어 보내는 신명소리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도 우리의 신명을 꽁꽁 얼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평창에선 겨울스포츠와 우리 전통연희패가 만나서 겨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해보자 이거죠 네 네 주말에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장에 가신다면은 한파를 두드려 보내는 힘찬 우리의 북소리 합주도 들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네 겨울스포츠와 우리 전통연희패가 만나는 그 신바람나는 놀이마랑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찾아온 대한 평창에 울려 퍼진 북소리 듣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할 겁니다 우리도 북소리로 응원해 볼까요 아 좋죠 두리둥 두둥 두둥 두두둥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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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두둥 둥 둥 대한아 물러거라 자 이 시간 첫 곡 띄웁니다 사물놀이 국립국악원 사물놀이의 연주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국립국악원 사물놀이의 연주로 흥겹구 신명난 사물놀이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한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애랑 아 여보게 광대씨 추운데 이 밤에 골목에서 뭐하는가 아이고 춥네 아니 초라니가 여기 웬일이고 이 동네에 딸이 살거든 아이를 낳았어 오호 축하 축하 그럼 내가 바래다주지 바래다줘? 아이고 내가 딸네 집 잊어먹었을까봐 아이고 참 내가 요새 일이 없어 그래서 안심귀가 도움이라고 있거든 응? 안심귀가 도움이라니? 그게 무슨 일인데? 응 그 밤길 안심하고 집이 가라고 그 여성들 귀갓길 도와준다니까 아이고 그래서 일당이라도 버는 건가? 에이 일당은 무슨 자자자자자 가세 그 이츠 동네에 행패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허허 참 내가 우리 광대씨한테 신세 질 줄은 몰랐구만 아 우리 딸이 밤이면은 바깥 출입하기 겁난다더니 잠깐만 저기 좀 들렀다 가세 어디? 저긴 왜? 날도 추운데 붕어 몇 마리 키우라고 아줌마 그 붕어빵 한 봉지 싸주세요 붕어빵이라? 이 사람아 이런 날씨에 붕어도 금방 얼어 오늘 옷은 몇 겹이나 입었는가? 응 응 다섯 겹일세 아이고 이래도 그냥 덜덜덜덜덜덜덜덜덜려 아휴 그러면 붕어빵 봉지라도 이렇게 넣어봐 응? 자자 어떤가? 아이고 따끈따끈하구만 뭐야 철하니 이럴 게 아니라 저기 그 쓰레기 치우는 분 있잖아 어 저분 말이야? 환경미화원 저 양반은 왜? 아 그 긴나는 붕어 얼기 전에 같이 먹고 가야겠네 그 얼음붕어 어떻게 먹겠나? 어? 그러면 붕어빵 한 봉지 더 추가해야겠네 아줌마 그 붕어 키워줄 테니 일곱 마리만 더 주세요 자 따끈한 붕어요 붕어빵 네 창과 관연학 화초사거리 들어보셨는데요 김수연의 소리와 KBS 국악관연학단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 한파 속에서도 정말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저녁이면 안심 귀가 도움이 일을 하는 분들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그럼요 네 6겹이나 껴있고 나와도요 그냥 덜덜덜덜 떨릴 지경이랍니다 네 정말 동작군의 기승이 대단한데요 이 강추위 속에서도 길거리며 골목에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 분들 역시나 고맙죠 아 그렇습니다 한파가 불어쳐도 정말 한 대서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께 고마운 마음 전해드리고 싶네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상국 이재현을 축하하는 안축의 글입니다 네 고려인물 두 사람이 등장했네요 이재현과 안축 익제 이재현은 고려말 정승을 지냈고 안축 역시나 동시대 사람으로 찬성사를 지낸 분이죠 네네 지위로 본다면 익제 이재현이 높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나이는 안축이 5살 많은 형님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현이나 안축이나 원나라를 다녀온 고려의 인물이었죠 네 익제 이재현은 원나라 세력을 배제하고 공민왕을 도와 개혁 정치를 추구했던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안축은요 상조 목사를 지내고 중앙으로 올라와서 함께 일을 할 때인데 익제 이재현에게 축하의 글을 올렸다는 거죠 네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 안축과 이재현 그런데 나이가 5살이나 많은 안축은 무슨 일로 이재현에게 축하한다 글을 지어 올렸을까요 네 무슨 승진 축하글이 아닙니다 참 멋진 일을 하셨다 대대로 자랑할 영광된 일이 생겼다 함께 축하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아 네 안축이 멋진 일이 생겼다 대대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축하의 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축식까지 지어서 찬탄한 일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네 자 그럼 그 안축이 찬탄하며 이재현에게 올린 축하의 글 보실까요 정승의 문화생이 과거를 주관했다지요 그 문화생들이 나라의 인재로 선발됐다지요 과거시험 주관한 문화생 윤대헌이 자신의 제자들을 이끌고 정승을 찾았다지요 정승께서는 앞시대에 과거시험 주관한 노재상을 초청해 4대에 걸친 문화생 자리를 마련하셨다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으며 이런 미담이 어디 있으리까 멀리서 이를 축하해 글을 올립니다 네 안축이 상주 목사를 지내고 있어서 바로 찾아가 축하를 못하고 편지를 써서 축하하고 있는데요 그 정승의 문화생이 과거 선배를 주관했다 그 제자의 문화생들이 과거에 합격했다 네 정승 이재형은 앞시대 노재상을 초청해 기쁨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 인재를 배출했으니까 이를 축하한다는 뜻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막중한 일을 맡은 사람들인 노재상 조관, 현직 정승인 이재현, 그 문화생인 윤대헌이 모였고 대를 이어 나라의 인재로 등용된 과거 합격자 문화생들이 모인 그 자리 네 드문 일이고 경세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나라의 인재 선발에 심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 문화에서 그 문화생의 문화생들이 줄줄이 인재로 선발되는 걸 큰 기쁨이고 자랑으로 여겼던 겁니다 네 안축이 정승 이재현에게 보낸 축시 몇 구절입니다 과거 시험 내고 영재를 뽑고 그 문화생이 다시 주관해 고상한 백설과 비파와 어우러진 자리 문화생이 제자를 끌고 주관한 스승은 그의 스승을 모셨으니 축하합니다 물결치는 그 무사람들 축하와 함께 나라의 경사에 축하합니다 네 이처럼 옛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나라의 진정한 인재를 얻는 걸 기뻐하고 축하했던 겁니다 네 네 자 과연 우리 시대에 축하할 인재는 누굴까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이재현을 축하하는 글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춘향가 가운데서 과거장 대목부터 어사행장 대목까지를 안숙선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네 춘향가 가운데서 과거장 대목부터 어사행장 대목까지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음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유울창 중용을 유창의 소리로 함께해봅니다 체험열차 타실뿐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지금 열차 추억의 고향력을 지나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차길에 쌓인 각별한 추억찾기 자 지금 추억한 찾아가시면 30년 전 기찻길 옆 오막살이 사진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기찻길 추억한 아 네 어서오세요 어 그래 맞네 그때 형이랑 이 열차 타고 봤던 풍경이 생각나네 이야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 손님 형과 함께 기찻길 추억이 꽤 있군요 근데 지금은 걱정 근심이 많은가 봐요 아 저 실은 형이랑 지금 같은 열차 탔는데요 좌석도 따로 두 칸이나 떨어졌고요 아 이래가지고 어머니 생일잔치도 뻘쭘할 건데 제가 괜히 집안일을 꺼냈네요 기찻길 추억찾기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하고 같은 기차를 타고 100미터나 사이가 벌어진 채로 어머님 생신잔치에 가다니요 형이랑 저 기찻길 옆 코스모스길 뛰어가고 또 형이 업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를 내가 조금 더 잘하면서 주변 사람들 칭찬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내가 따로 작은 회사를 내면서 아주 뻔 아 네네 그래서 이후 4천보다 멀다 혹시 형에게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작은 회사 낼 때 부모님에게 도움받은 거 있나요 아니 저 실은요 그 300만 원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 형은 내가 몇 천만 원 받은 걸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서로 툭 털어놓고 얘기도 안 해봤겠네요 명절이고 생신날이고 얼굴 보는데 형님이 일이 피하고 절이 피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 방법이 없다니까는요 날 보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자요 아니 어머니 생일날 또 방에 들어갈 건데 이거 어떡하냐고요 아 네네 고향역 다 왔는데요 이거 어때요? 이번에 어머님 앞에서 두 눈 딱 감고 형님을 한번 업어드리세요 형을 업으라고요? 그때 기찻길 옆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 있죠? 네 그 어릴 땐 달려라 태권부이 네네 그겁니다 형 나 어릴 적에 많이 업어줬지 나한테 업여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형아 나한테 업여봐 자 30년 전으로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아니 저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노래를 자 추억 속으로 달려라 달려 자 기찻길 추억 앞으로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흥보가 가운데서 흥보 놀보에게 비는 대목부터 흥보 메모하는 대목까지를 이영태의 소리와 김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가족 간에 또 형제 간에 할 말이 없는 사이가 돼버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억은 많은데 서로 오해가 쌓여가지고 말을 안 하고 사는 사이가 되는 거죠 네네 저도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남도 아니고 혈육지간에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이런 때는 서로 서운한 거 또 아픈 거 분했던 거 얘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 정말 이렇게 추억찾기 동심찾기 하면서 그 당일치기라도 기차여행 같은 거 하면서 서로 간에 그 오해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상황콜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한국의 시조를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한 월간지가 발행됩니다 창조문학신문사는 시조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의 정영시 시조라는 제목의 월간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월간지는 시조 부문으로 등단한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며 기승전 결과 음수율을 지킨 창작 작품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영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됩니다 창조문학신문사는 이번 창간과 더불어 제1회 한국의 정영시 문학상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월간지는 여러 나라의 한국문화원, 도서관, 문학단체, 그리고 문학평론가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오는 1월 30일 창간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은 2016년 원숭이의 해를 맞아 우리 소리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016 새해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오후 7시 30분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음악회는 소리꾼 장사익과 사물광대, 서울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해 국악과 양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로비에서는 오산 청소년 합창단이 마련하는 로비 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오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문의는 전화 031-379-99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한글을 읽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을 위한 문외교육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16년 초등학력 인정 문외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에게 초등학력 인정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1에서 3단계로 나눠 1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인 2단계와 5, 6학년 과정인 3단계 과정의 수강생 각각 10명씩을 오는 1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홍성군 평생학습센터 전화 041-632-174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의 생활과 문화, 역사가 온전히 녹아든 전통마을숲의 가치를 알리는 책이 나왔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전국에 있는 전통마을숲의 유래와 복원 사례를 소개한 전통마을숲 복원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책에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원된 전국 전통마을숲 77곳의 조성 유래와 복원 현황, 관리 이용 현황, 전경 사진 등이 담겼습니다 전통마을숲을 활용한 자연체험과 놀이체, 생태교육 등을 소개해 농촌 방문을 비롯한 여행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도 제공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통예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통예술 나눔학교 전통예술 강좌 7기의 모집이 6세 이상 전 연령을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이뤄집니다 교육은 3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리고 국악기와 전통성악, 전통무용, 전통연의로 나눠 진행됩니다 다문화가정, 세터민, 제한외국인,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 나눔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홍보하는 민간 외교관을 양성하는 방법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반크는 한국 홍보대사들을 양성한 경험을 소개하는 사이트인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외교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반크가 선발한 홍보대사들은 그동안 독도와 동해, 일본군 위안부, 한국의 역사, 문화관광을 주제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사이트는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디지털 독도 홍보대사,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 등 모두 9개 주제로 나눠 반크 홍보대사들의 활동 프로그램과 미션,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제주에도 한파가 몰아치면서 강추위 때문에 생길 동상이나 한 냉질환자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서귀포 보건소에서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과 동상 등 그 한 냉환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 건강수칙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선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 유지와 가벼운 운동 그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며 영양 섭취 등을 제시했는데요 네,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 체온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급적 외출이나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두터운 의복으로 보온을 유지해달라고 권했고요 네, 특히 한파 기간에 음주자나 노숙인, 만성질환자가 건강에 취약하니까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전하면서 그 한 냉질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감취 속에서도 제주 서귀포시는 어린이 꿈벽 조성에 나섰는데요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사무소는 오는 4월 16일까지 기적의 도서관에 아이들 장래 희망과 꿈을 담은 어린이 꿈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서귀포시 기적의 도서관에는 어린이들이 그려온 20년 후 자신의 모습과 내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그림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로 세로 20cm 규격의 서귀포시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자기 타일로 구워서 기적의 도서관 벽면에 붙이는 어린이 꿈벽 작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네, 서귀포시에서는 만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9일까지 작품을 받아서 440점을 어린이 꿈벽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꿈꾸는 세상이나 2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사무소에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440점의 작품을 선정해서 타일로 제작을 해가지고 어린이의 꿈벽을 조성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계속 이어간다는데요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 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미등기 토지거나 불의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자가 지난해만 166명으로 부쩍 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서 400여 명이 신청했고요 176명이 968필진화되는 조상 땅을 찾았다 그러네요 네, 현재 제주도 지가 상승과 맞물려가지고 조상 땅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서울 명절 무렵은 귀성객이 늘어나면서 아마 신청자가 더욱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향 소식은요 제주의 어린이 꿈벽 소식과 조상 땅 찾아주기 소식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제주의 음악입니다. 제주 망곤 짜는 소리를 고성억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요극장 오늘은 삼팽자 얘기 가운데 미치광이 넋두리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삼팽자를 만나보실까요? 어느 날 불쑥 들려오는 목소리에 놀란 삼팽자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쥐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혼자 중얼중얼 대는 걸 보고 잠옷 이상히 여겼으니 에휴, 글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사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사람 하나 버리네 장가라도 일찍 들어서 자식들이라도 있었으면은 덜 할 건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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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도졌구만 투덜투덜 중얼중얼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째 그래, 그래, 가만히 있기만 하자 그, 언제였지? 그래, 내가 그놈의 신선이라도 됐으면 그때부터 그래, 맞아 아니, 글쎄, 뭐 되는 일이 있어야지 공부도 틀렸고 그렇다고 장사를 할 그런 주제도 아니고 차이, 비위 쌀이라도 좋아야 그 유기 전 그릇이라도 팔아먹든가 아니면 그 이방 오방이나 행수 심부림이라도 하든가 몸이 근질근질할 건데 이런 날 술이라도, 응? 술이 목젖을 흔들고 꿀꺽 넘어가는 거 그거 못해서 목이 탈 건데 아이, 또, 또, 또 내가 술 한 잔이고 백 잔이고 니놈들 꼬리나 안 보는 게 소원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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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쓸 소리야? 아, 다시 알려야겠다 인간이 몸도 안 쓰고 살 궁리만 한다 몸뚱이가 점점 도둑놈 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늘에 알려야겠네 아이고, 그래, 알려라 원없이 알려, 응? 차라리 데려가라고 해, 데려가라 세상에, 일 없으니 데려가 달라 생각 없이 불쑥 뱉은 말 후회할 건데 써서 올려야겠네 으이그, 으이그, 그냥 몸팽이건 생팽이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거나 말거나 끼어들지 말고 왜, 일팽이그름도 한마디 하지, 왜? 그래, 차라리 데려가라고 해, 데려가라고 일팽아, 이 작자가 데려가란다 어냐, 어냐, 일 냈지 근데, 알아? 그, 이 꼴로 가면 무슨 일 생길지 아냐고?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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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에 가마솥 걸었어 어? 아이고, 물이 끓어 어허, 이 기둥이 여러 개야 끓는 가마솥도 여러 개고 어허, 그걸 첨벙첨벙 밟고 건널 일 생길 건데 허허, 여기서 뜨면은 만사 형통일 거 어? 허허허, 기둥에 끓는 가마솥 밟고 건너가는 일 어쩌려고? 허허, 어냐, 가마솥 밟고 펄쩍펄쩍 뛰느니 차라리 기둥 밑으로 떨어지면 될 것 아냐 허허허, 그러면은 몸이 좀 편해질까? 허허허헤헤헝, 아, 기둥 밑으로 구만리 밑으로 떨어지겠다? 아이고, 이거, 그런데 이거렀잖아 구만리 밑에는 더 큰 광 가마솥이야 펄펄 끓고 있거든 허허히, 거긴 그 온 육신을 풍덩당 담가야 할 거야 그 일도 각오했고 해, 얼 체, 그럼 어디 뛰어봐 자자자자 어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얼굴이 지어ç矛생 행주네 어떻게? 내가 펴줄까? 이렇게? 이렇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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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세고 왕 가마솥 치라고? 아니, 내가 끝을 냈다는데 왜 끝도 없어? 아니, 내가 끝장을 내겠다는데? 이거 애들이래? 글쎄, 세상 사람이 왜 신선 되길 바래? 몸뚱이가 세상 몸뚱인데 왜 신선 몸뚱이를 바라냐고? 그래, 오냐? 신선이고 뭐고? 그냥 잠깐 꿈 한번 꾼 건데 그래, 다 지울 거니까 어서 좀 제발 가줘 내 옆에 중얼 대지 말고 다 줘 전부 다 던질 테니까 내가 입이 미친놈 됐는데 글쎄, 도와준다니까 우리 말 들어봐 아, 온다 저런 사람 조심해야 돼 강적이 왔어 생팽이, 일팽이, 숨자고 아니, 뭐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 아니, 오다니? 어허, 숨 껐다고? 아, 이것들아, 사람을 보내려면 아주 보내든가? 아니면 도와주려면 살려주던가? 아니, 이런 미친놈 꼴로 어쩌라고? 오긴 누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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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만 빼, 엽전은 길바닥에다 뿌리고 엽전을 뿌려, 미쳤나? 그거 죽겠다고 우르르르 몰려들 거 아니야, 응? 뿌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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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오는 놈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리오, 엽전 뿌리고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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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다들 우르르르르 몰려들지, 응? 저기 저놈이야, 저놈만 중얼중얼 미쳤지? 저놈 미친 거 봤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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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팽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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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친놈을 어쩌라고? 응, 삼팽자 저놈 등짝에 장부 넣고 튀어 저놈 미쳐가지고 뭔 줄 모를게야, 응? 튀었다가 나중에 찾자 에, 에, 알았다, 알았다, 너 이놈 하면서 내가 한대 칠 거니까 그 사이에 넣어, 응? 야, 너, 빠샤! 네. 김정이, 김덕수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귀곡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궐 풍류국장 삼팽자 얘기 중에 미칭왕이 넋두리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갈수록 일이 꼬이는 삼팽자. 네. 차라리 세상 버리겠다 해도 그 다음에 닥칠 일이 더 무섭다는 걸 알려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애시당초 그냥 세상일 쓸 곳 없다. 신선이나 뗐으면. 네. 그 허망한 생각 때문에 그 이상한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미쳤다고 돌려놨는데요. 네. 이제는 날치기꾼까지 삼팽자를 이용해서 먹자 하고 달려들었잖아요. 자. 이 살지도 죽지도 못할 팔자. 네. 여러분 내일 그 뒷얘기 기대해 주세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네. 오늘은 고울 모둠놀이 돌아볼까요? 네. 고울 모둠놀이는 문자를 가지고 노는 일종의 문자 유희의 한 가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나 성인들도 단어 이름대기 놀이를 하고 있죠. 동물 이름대기 그러면 줄줄이 동물 이름을 대면서요. 네. 다른 사람이 이미 말한 걸 다시 말하면 벌칙을 당하는 그런 단어놀이가 지금도 이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요. 이게 예전에는 고울 모둠놀이로 전해왔던 거군요. 네. 서당 학동들이 모여서 단어를 나열하면서 놀았던 고울 모둠놀이는 지금하고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네. 우선 고울 이름대기를 시작해서 줄줄이 지명을 대는 식인데요. 네. 그 고울 이름을 정확하게 한자로 써야 했습니다. 네. 입으로 줄줄 지명을 대면서 이어가야 하고 한자로도 쓸 수가 있어야 한다. 네. 네. 요즘에 지명대기 놀이하고 다른 게 바로 그 부분이군요. 네. 그렇죠. 보통은 서당 학동들이 두 자로 된 고울 이름 짓기 놀이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네. 한자로 써서 맞춰야 했으니까 그거 만만치 않은 놀이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놀이에 그치지 않고 배우고 익히는 부분까지 섞여 있는 지명대기 놀이였는데요. 네.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동들이 책을 펼쳐놓고 고울 이름에 적합한 첫 글자를 골라내면서 시작했다죠. 네. 네. 그 첫 글자에 이어서 두 자로 된 고울 이름을 종이에 적는데요. 그게 요즘 입으로 그냥 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셈이죠. 네. 서당 학동들이 고울 모둠 놀이를 할 때는 우선은요. 책에서 한 글자를 선정하고 책을 덮고는 그 글자로 고울 이름을 짓는다. 네. 가장 많은 고울 이름을 쓴 학동이 이기게 된다. 네. 헌데요. 한자로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가 쉽지 않았죠. 네. 고울 이름을 많이 썼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많이 써야 이기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거는 자신이 써낸 고울 이름이 한자 표기까지 맞았는데 다른 아이가요. 그 고울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면 거기에 응답을 해야지 만약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썼다면 점수가 깎였다면서요. 네. 한마디로 예전 서당 학동들의 지리정보 수준을 가늠해 보는 그런 문자 노름이었는데요. 예를 들면요. 진안과 진처는 모두 다 누를 진 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진안과 진천을 썼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서당 학동은 바로 진안은 전라북도 무주와 장수 옆에 있고 진천은 충청북도 음성과 경기도 안성 사이에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응답을 해야 점수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그냥 입으로 줄줄 동물 이름 대기 또 동네 이름 대기로 이어가는 것하고 다른 게 그 부분이죠. 그러네요. 네. 자 이 고울 모둠 놀이는 전국에 명승 고우적을 익힐 수 있는 남승도 놀이나 복잡한 관직 이름을 맞추는 승경도 놀이와 함께 학습을 겸한 민속 놀이로 전해왔던 걸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런 놀이를 다시 해보는 거 이거 어려울까요? 이거 되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요즘에 맞게 다시 해봤으면 싶은 고울 모둠 놀이 민속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춘향가 가운데서 천자 뒤풀이를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음미해봅니다. 옥수나이 아하 이장 독천이구먼요. 오늘 농업기술을 지도해주는 분이 나오기로 헛날인디 한파 때문에 연기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아참 그 섬이서 지내기 힘들어가지고 이짝으로 나와서 겨울 나고 있는 그 삼덕이 없니. 아 지가요. 섬에다 연락을 해봤는디요. 아 핀집 이상 없다고 하니께 부디 안심하시고요. 야 복천아. 예? 너 이장 맞냐? 어 아니 우왕매 봉왕매요. 별일 없었남요? 아 시방 이장이라고 있잖요. 그 이장왕장 끼어보라 했으겄다니냥. 완장이랑 보자 갖고 와. 아이고 요새 그 이장 그 완장이 어디 있대요. 아니 뭔 일인데 그냥 화를 내고 그리요. 얼른 말 하셔요. 너 말이요. 이 동네에서 밥먹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냐? 아이고매. 우덜 동네에 밥먹먹는 사람 누가 있다고 근데요? 이래서 이장 내놓으라는 거요. 세필 할배. 어찌게 된지는 알고? 아니 세필이야 저게 왜요? 뭔 일이시요? 저거 봐 저거. 전기밥솥은 고장났지. 장작은 다 떨어졌지. 잃어설 힘도 없지. 니가 그 지경이라면 어찌게 됐겄냐? 아이고매 아이고매. 세필하자가 그런 말 안했는디. 아니 어찌게 그 지경이 됐대요? 어메 장작이 떨어졌다니. 아니 거기 연탄 떼기로 온 거 아니었슈? 이거 봐라. 마을사람이 장작을 떼는지 연탄을 떼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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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방 당장 달려가 봐야 얻구만요. 아야야 억순아. 아이고 세필하자 야 굶어띠야. 밥솥도 고장마블로. 아이고 야야. 그라고 유란을 떨면은 세필하자 자존심에 숟가락 들겄냐? 아 자존심 안상하게 도와주던가. 이라고도 니가 이장이냐. 아따 장말로. 아니 밥을 굶었다니께. 우리 밥통이라도 들고 갈까 오는디. 장말로. 동네사람이 한두 번 들여다본다고 해결될 일이냔 말이여. 아 군청 복지과에 어려운 가정 신고하는게 있다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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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맞네. 그 위기의 가정 신고하는거 있었제. 아이 근디 그것도 세필하자 자존심 건들거인디. 아이 와마 그 자식들은 뭣하고 있대요. 저기 말이여. 면장하고 왕년에 친한 사이인게. 면장님이라도 들여다보게 허고. 저 그리고 복천이 너는 장작 갖고 와. 나는 밥을 헐건게. 그러고 밥상은 덕인애가 들고 가게 허란 말이여. 아니 아니 봉알매가 밥을 애쓴게. 한상 차려드리지. 어찌 덕인애래요. 와마 이 그냥 눈치코치 봐라. 서로 옳음이자뇨. 뭐다냐 복천아. 아이고 아이고 알것이요. 우선 군에다 위기가정 신고올텐께요. 아야야 억수라 일 났다. 아야 덕인애야 세필하자 집이다이. 화장할 생각 말고 너 운동하라이. 네 진도아리랑을 조공예외 여러분의 소리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같은 한파속에서 고생하는거 어려운 이웃들이 많을텐데요. 네. 억순이 동네엔 위기의 가정이 세필하자였군요. 그러게요. 한파속에서 먹는거를 걸으면 견디기가 어렵죠. 그렇죠. 아니 지역에서는요. 어려운 가정을 신고하면 돕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위기의 가정 돕기인데요. 그렇죠. 한지역에 살면서 이웃집 사는 사정을 잘 모르고 지나치면 더 큰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을 이렇게 한번 더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요. 네 네. 아무래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넉넉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소년소녀가장들 또 독거노인 어르신들. 독거노인 분들. 네. 한이들 계시죠. 네 네. 네 이런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유 사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많이 좀 베풀어 주셔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따뜻하지 말고 지변과 함께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말씀이에요. 사안골상사디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